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번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X X 이항에 그러면 A 직원 마이너스 9 X 3A 마이너스 5 2와 같이 나오는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A 더하기 3 A 마 3 X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5야. 그럼 우리는 이 형태가 아까 뭐였었지? 뭐 AX가 B보다 크다. 이 범위였었지. 그럼 다시 보면 A가 양수면 어떻게 됐어? X가 A분의 B보다 크다. 둘째 A가 음수면 A분의 B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온다고. 그래서 X의 계수가 양수나 음수면 이렇게 범위로 나온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이 되거나 혹은 해가 없으려면 A가 0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으려면 X의 계수가 0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하는 거야? A값에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본 거야. 3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 0. 0 곱하기 X지? 무조건 0이 나온다. 이 소리야. 3을 대입하면 9에서 5를 뺀 거니까 4지. 0이 4보다 크다. 이거 맞아? 아니지.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A가 마 3이야. 그럼 역시 얘가 0이 된다고. 그죠? 마 3 대입하면 마 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보다 크다. 0이 마이너스 14보다 큰 거. 맞아? 맞아.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가 항상 0인데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뭐야? A가 마 3일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다 문제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일 때가 답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어떤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x의 계수가 0이어야 되겠더라.